SK하이닉스 짚어보겠습니다. 매수가 8만 9600원에 10%입니다. 너무 높은 자리라서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매도 후에 다시 시작할까요?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? 공연 부탁드립니다라고 호박고구마님이. SK하이닉스가 얼마라고 하시죠? 8만 9600원요. 8만 9000원? 네. 한번 볼까요 그럼? 아이고.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자, SK하이닉스. 어제 짚에서 7%가 빠지면서 이탈했습니다. 8만 9600원. 지금이 8만 2600원. 그러면 10%는 아니네요. 그렇죠? 비중이 10%. 그러니까. 손실도 10%. 더 이상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이것도 반등을 좀 주면 10%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탈은 이탈대로.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. 왜 이탈하느냐? 그럼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? 자, 매수하는 종목. 두 가지 경우 다 말씀드렸죠? 한 번은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라. 또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건 최악의 경우. 오지 않을 가격대에 왔을 때 매수하라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? SK하이닉스가 최악의 경우로 하락을 한다면. 자, 지금 보시는 건 주봉입니다. 최악의 경우로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한 번 더 하락할 수는 있겠네요. 그렇죠? 이 라인이 되겠네요. 8만 원선이 살짝 붕괴될 수도 있어요. 지금 8만 2600원. 하루 이틀에도 붕괴될 수가 있겠죠. 어제 같은 것만 빠진다면 당장 붕괴될.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셔야 됩니다. 그때까지 왔다고 해도 상승되느냐?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제의 급락으로 인해서. 그렇죠? 더 이상 크게 급락의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상승 반전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어제 급락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. 첫째, 삼성전자의 디램 점유율이 50%에서 45%대로 떨어졌다는 점. 또 하나, 2분기 실적은 좋지만 3분기 이후에는 그렇죠? 수요가 감소,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재현되면서 하락했습니다. 그것이 그 전략이 시황이 바뀌기 전까지 본격적인 상승 전환하기는 다소 힘듭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. 그래서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아니면 그렇죠 2메가 나오면서 급락.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그 전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연압을 원하는 모습만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